개항장 일대에 시민을 위한 새로운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1938년 지어진 일본식 건축물로 과거 인천시장의 관사로 활용됐던 곳인데요. 인천시가 이 건축물을 매입하고 세단장에 시민들에게 문화공간으로 개방했습니다.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구 신흥동에 위치한 2층 규모의 고택. 일본의 전통적인 구조에 서구식 근대 건축요소를 도입한 점이 특징입니다. 1938년에 건축돼 일제강점기 시절엔 일본인의 생활주택으로 해방 후 1954년부터 1966년까지는 인천시장의 관사로 사용됐습니다. 이후 시장관사를 송학동으로 옮기면서 민간인에게 귀속됐다 지난 2020년 인천시가 다시 매입을 한 겁니다. 신흥동의 옛 시장관사가 85년 만에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 문화공간이니만큼 시민들이 아주 가깝게 다가와서 언제든지 활용하고 전시할 수 있는 이런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옛 시장관사는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공간으로 재단장했습니다. 1층은 쉼터와 전시실이 들어섰고 2층은 건축 당시 모습인 다다미방을 재현해 시민 서재로 활용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사랑방이 탄생한 겁니다. 우선은 지역 주민들이 편히 오셔서 쉬실 수 있고 문화공간 프로그램을 쓰실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하고 싶은 그런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번 개방으로 주민들은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전에 시장관사였던, 아직도 변함이 별로 없는 옛날의 외정시대 때의 주택 골목이 아주 영원히 있었으면 하는 제 바람이죠. 인천시가 역사성을 지닌 건축물을 시민들에게 개방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역사적, 문화적, 주거사적 가치가 큰 건축물을 지역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다음 세대까지 인천의 정체성과 가치를 계승한다는 취지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